인천 미추홀에 이어 화성 동탄에서 터진 전세 사기 사건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서 사라진 듯 한데요. 최근 동탄 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의심 사건으로 지금까지 144명이 16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1차 발표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번 사건의 피해는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 안산, 오산, 용인 등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전세금 보증 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국에서는 화성 동탄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 규모와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8년간 끌어온 구로 차량기지가 광명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지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광명시장과 지역 정치인들까지 거리에 나가 차량기지의 광명 지역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량기지 이전을 심의하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와 이 결정에 대한 광명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등을 취재 중입니다. 우리 지역 유일한 지역방송 BTV뉴스는 우리 주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불가입증을 제거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우리 지역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인인 주민 여러분의 당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합니다.